대책을 강구하겠다. 이거는 공수처법안 수정을 해서 라든지 민주당의 단독으로도 공수처법에 대해서 강하게 검찰개혁에 의지가 있는 건데 오늘 서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제 윤석열은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동안 민주당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사퇴하라 이런 것들을 좀 자제시키는 분위기였는데 어제 윤석열 총장의 신임 검사들과의 어떤 대화에서 강구 말씀에서 이후에 민주당의 어떤 반응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반응이 굉장히 윤석열의 정치쇼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곽동수 선생님이 보실 때는 서른 어떤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의 발언 그리고 윤석열의 어제의 형태의 이후에 언론의 보도 형태나 이런 것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서른 위원은 다른 것보다 최고위원이 뭘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좀 지나치다라는 평가를 갖고 있지만 해나가야 될 말을 하는데 워딩이 이렇습니다. 윤 총장의 말로 엄정한 법 집행이나 진짜 민주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먼지 털듯이 대대적으로 수사했으면서 나경원 전 통합당 원내대표는 12번이나 고발당했는데 수사 상황이 감감무소식이다. 거기에 본인의 장모는 진정서 접수 5개월이 지나서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듯 늑장수사로 대응했다. 하면서 이 뒤말이 재미있습니다. 윤 총장 최측근은 독재 시절에는 있을 법한 정치공작을 시도했던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독재 시절에는 우리가 정치공작이라는 말을 했는데 검언유착이라고 언론은 좀 그나마 좋겠어요. 저희는 4.15 총선 개입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유시민 이사장을 폄하해서 무언가 부정이 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언론에게 하청을 줬던 사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 서론이 지적했다는 거.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박수를 원할 만한 말입니다. 노정연 선배님은 어제 저희랑 오랜만에 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는데 윤석열 총장의 어떤 발언, 그 이후에 민주당 그리고 우리 지지층의 어떤 반응을 보시면 어때요? 그 발언은 깜짝 놀랐죠? 저희는 근데 윤석열 총장의 작년 임명되자마자 1년 동안 벌인 이 광란의 가족 인질극 혹은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한 선거 개입에 연로가 돼 있을 가능성마저 있는 한동훈 연구위원회에 대해서 감싸는 걸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게임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윤석열을 영웅을 만드는 건 안 된다고 우리가 미리미리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서른 최고위원이든 아니면 여권의 국회의원들 혹은 정치인들이 사태 카드는 좋아요. 탄핵이라는 얘기는 시민사회나 우리 지지자분들은 좋습니다. 근데 차고도 넘치죠. 지난 1년간 사실은 작년 7월, 8월에 조국 일가를 그렇게 헌법의 비례원칙을 입안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을 미통당이 대주단하면서 난리 피워서 물론 망신을 당하면서 대도하는 탄핵을 한 것처럼 우리가 탄핵을 시도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지금 지난 총선 때 퍼센트로 보면 48대 41위였어요. 의석수로는 1.9대 1.1이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서른 최고위원과 신정훈 의원도 민주당의 여러 SNS를 통한 사태까지는 좋다. 근데 탄핵이라는 얘기가 현직 의원에서 나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윤석열을 더 키워주는 곳이고 물론 그래도 본게임에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이 독재라는 말과 전체주의라는 말 그리고 가짜민주주의라는 말을 꺼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라는 이름 두 명만 빼놨지 사실 현 정부와 추미애 장관을 겨냥한 것은 99.9% 자명하다. 그래서 서른 최고위원 말씀대로 사퇴를 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사퇴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내년 2월까지는 처가형 비리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처가형 비리입니다.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처가형 비리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내년 7월이 임기가 2년이 끝나는 날인데 한 5개월 정도 남기고 나갈 가능성은 있으나 지금 나갈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국민들이 윤석열을 보기에 이제 현직 검찰총장이 저렇게 내놓고 독재, 전체주의, 가짜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자기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아닐 뿐더러 경찰총장, 검찰총장은 모든 공무원 중에서 가장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두 가지 직종이 바로 경찰과 검찰이에요. 법무부 장관과 또 다릅니다. 우리 헌법과 행정법에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지금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요.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본인이 사퇴하길 바라고 안 하더라도 우리 민주개혁진영에게는 굉장히 큰 명분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다. 윤석열 정말 어설픈 윤 차장 쇼를 벌였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해드리면요. 시민사회에서 윤석열 사태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럽죠. 왜 이러면 검찰도 검찰총장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인데 대놓고 이렇게 정치질을 하니까 당연히 그것도 편파적인 정치질. 검찰의 선택적 수사. 당연히 비판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태의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저도 우리 노정열 방송인과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가장 지금 스스로나 아니면 미래통합당이 기대하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찍어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윤석열이가 바라는 거예요. 왜 이러면 윤석열 대 문재인 대통령의 대결 구도로 갈 경우에는 한마디로 문재인의 대악마가 윤석열이 되면 안 돼요. 일부 정치인들이 윤석열 사태를 외치는 건 좋지만 민주당 당이나 직권 여당에서 윤석열을 사태의 카드를 던지는 순간 윤석열은 저쪽에 개혁적인 검찰총장의 영웅이 됩니다. 그럼 그들이 바라는 대로 가는 거죠. 저는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은 그가 걸어왔던 과거 조국 장관과 검찰 사태에서 보여줬던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은 검찰개혁에 반항하는 저항하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대통령과 맞서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윤석열은 저렇게 깨끗한 멋진 총장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렇게 못 나갈 거예요. 당연히 윤석열도 한동훈 측근감사기의 어떤 무리한 어떤 수사 방해였거든요. 그 방해나 아니면 본인의 처 주가 조작 사건 거기에 하나 더해서 윤석열 장모 사건까지 모든 낱낱이 임기 중에 밝혀져서 그가 정말 정의롭지 않은 검찰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저는 그렇게 물러나야 된다고 임기 채우세요. 채워요. 그러나 대통령이 나서서 날려야 된다. 이런 말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일단 검찰이 구조적으로 지나치게 대우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손을 보겠다 밝혔습니다. 쓸데없이 차장검사가 있다든가 지위가 없는데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든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검찰 검사 한 명의 차 유료비가 2천만 원 넘게 나왔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정말 기도 안 맡기고 하루에 다섯 번 주유해야 되는 차는 어떤 차입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추미애 장관선에서 맡게 될 것이고 제 시나리오에서 보다 보면 본인은 내년 2월까지 말씀하셨던 처가형 비리에 뭔가 좀 유지를 하고 싶겠지만 감찰 들어갈 겁니다. 권력을 남용하거나 방임하거나 혹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한동훈 사건에 뭔가 개입했다는 게 나오다 보면 그렇죠. 2월 되기 전에 1월쯤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안타깝게 며칠만 더 버티면 되는데 기소가 이루어지는 걸 저는 희망합니다. 그렇게 돼서 내년 2월에 검찰총장이 날아가고 안정적으로 4월에 재보선을 치룰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참고 기다리시고 추미애 장관에게 힘 실어주셔야 됩니다. 공정하게 제대로 해나갈 수 있게 힘을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우리 시민들은 얼마든지 윤석열 사퇴 윤석열 구속 뭐 탄핵 얘기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탄핵 다 외치세요. 네. 그러나 정치권에서 굳이 민주당의 집권 여당 180도 거대 여당에서 윤석열 급을 키워줄 필요 없어요. 거물정치인 만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의 어제 발언을 듣고 아 정치 입문을 하기 위한 쇼다 저런 말들이 근데 거기에 우리가 동지해줄 필요도 없고 근데 참 어설퍼요. 본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 그래도 본인이 40일 동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결국 저거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오죽하면 어제 이랬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행정부의 소속이고 대한민국 검찰청은 법무부의 소속이 아닌 미래통합당의 소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통합당이 너무 좋거든요. 어제 부동산 3법과 공수처 후속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저희가 걱정을 했던 이게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추천 안하고 버티니까 국회의장에게 상당한 권한을 줘서 기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리스트를 안 보내면 일사천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국민들은 우리나라 헌법 생긴 일에 추천 7명 중에서 6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지금 저는 태어나서 처음이고 상식적으로 보통 과반이 너무 7명 중에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 더 하더라도 7명 중에 5명까지도 지나가는 아이를 자꾸 물어봐도 그것도 너무 많은데요. 7명 중에는 4명 아니고 11명 중에서는 6명 아닌가요. 이게 너무나 타당하고 합리적인데 그래도 편파성이 있을 것 같으니 7명 중에 6명이라도 차지하는 걸로 지금 법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그 대상자를 지금 저렇게 몽리를 부리면서 제출을 하지 않으니 여기까지 법이 간 건데 저는 이번에 공수처 후속법 빨리 잘 통과를 시켰고요. 또 한 가지 이것도 참 저도 수십 년간 뉴스나 법을 보면서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청법이 있는데 검찰총법이 아니라 검찰청법이에요. 근데 그 청이 이 총장에게만 총자를 받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도하게 인플레이션 된 검찰의 우월적인 지위가 바로 검찰총장이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상당히 초래는 것이다. 반드시 이번에 법 개정에서 국세청장 경찰청장 검찰청장이죠.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총자를 안 붙이면 그러면 권력자들 수사 못하냐. 아니죠. 경찰청장도 지자체장부터 모든 사람 다 현행법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지원자 총장이라고 맨날 경로 그러잖아. 우리가 그랬잖아. 기상청장 내일 비 안 와 비 온다고 경로 그거 없잖아. 조달청장 물건 잘 안 나간다고 경로 이런 거 없잖아. 다른 청장으로 지원자가 맨날 경로야. 아니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 이 참에 이번에 개혁법원들 빨리 빨리 통과 잘 시키는데 검찰총장 이름 검찰총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끊임없는 지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차근차근 티내고 막 요란하게 떠들면서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조용하게 필요한 법들을 고쳐가고 있는데 그걸 대놓고 광고하지 않는다라고 혹시 의심하면서 민주당 뭐에 힘줬는데 하시는 분들 지금 그럴 때 아닙니다. 통합당이 윤석열 말 때문에 얼마나 기사났는데요. 거기다 온갖 얘기들로 지금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견뎌야 되니까 변함없이 상원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응원하는 게 지난달 말에 임대차 3법 그리고 어제 부동산 후속 3법과 공주처법 후속법 너무 잘 통과시켰어요. 맞아요. 이렇게 하라고 저희가 180석 만들어준 거고요. 어제 안 했었으면 최소한 두 달이 상담이 될 거거든요. 너무 잘하고 있고 이런 거는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홍보를 굳이 안 해도 법인세 소득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아무튼 소득이 있고 가진 사람이 조금 더 세금이라는 걸 통해서 사회 정의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그 강조점만을 강조하면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어제 안 소장님과 우리 김현정 위원장이 잘 설명을 했지만 그 정도로만 가도 저희는 속도 조절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하나 짚어드리면 사실 저는 윤석열의 발언은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앞두고 이제 사실상 윤석열의 특수부 자체가 법무부는 형사 그리고 공판부 중심의 검사들을 최전방에 배치할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미리 이제 나는 수족도 다 잘리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밥도 이제 혼자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난리려면 날려라 저는 그래서 저는 어제 정치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오늘 검찰이요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언유차 이동재는 기소를 하고 한동훈은 공소장에 보면 한동훈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일단 뭐 재해석은 이따가 나중에 하고 우리 노정열 선배님 공부 안한 것 같으니까 노정열 선배님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시청자가 노정열 선배님 오늘 열렬하게 얘기하니까 6천명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 조회수는 노정열이 저희 방송이 친노방송이잖아요 아닌데요 노정열과 친한 분들 아닌가요 오 맞죠 청소님 빨리 준비해주세요 아니 이거는 지난번에 검찰수사 자문단 윤석열이 편법으로 졸속으로 만든 그 다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말이 안 된다고 저희가 누차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동재에 대해서는 수사하면서 기소를 하고 한동훈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마저 하지 마라 뭐 기소는 물론이고 그랬을 때부터 알았고 정진웅 형사 일부장이 용인 법무연수원 분원까지 가서 직접 집행을 한 데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의 의지는 충분히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한동훈 검사를 그 기소장에 넣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를 못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저는 양수겹장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곽동수 선생님은 오늘 검찰의 공소장에서 한동훈의 어떤 공모관계에서 이름이 빠졌습니다 네 이름이 빠진 것 같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정입니다 그렇죠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동훈의 역습 한동훈이 더 난리를 칠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정치 초단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동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MBC가 혹시 정치인하고 유착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쪽은 꾸준히 권언유착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발음도 힘든 말을 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과정이고 수사검사 검찰이 계속 수사할까 얘기했나 문제는 한동훈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꼼수 부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도 풀지 않고 몇 대를 썼는지도 알 수 없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일부러 고생을 시키게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오래 못 갑니다 밝혀지게 될 것이고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들 이동재 구속에 갖고 올 여파를 그들은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취재를 해보면 한동훈은 선수예요 그렇죠 지금 검찰이 중앙지검에서 잡고 있는 수사는 이동재의 녹취록입니다 그럼 이동재의 그런 녹취록 그리고 이철 전 사장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명히 협박성으로 해갖고 기소를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 안에는 한동훈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사적으로 얘기한 거다라고 하면 선수를 잡을 때는요 더 확실한 검사들이 보면 더 철저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한송훈 연구위원이 공소장에서 빠졌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이 봐주는 거 아니냐 한 발짝 물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니죠 오히려 공소장이 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한동훈이 압수수색을 방해했고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한편으로는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한동훈은 연구위원은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꼭 공소장에 동시에 기소만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죠 이동재를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한 다음에 거기 안에서 밝혀지는 내용들 왜 중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동재가 재판 중에 섰을 때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이동재는 진실을 알잖아요 쟤랑 나랑 뭐를 하려고 했었는데 야 검찰은 검찰을 감싸주기로 하는구나 결국은 나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 재판장에서 이동재에게 다른 증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동재가 채널A에서도 버려졌고 검찰에서도 결국은 윤석열이 전문수사자문위원회를 만들면서 잘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결국 기소되는 거는 힘없는 기자 한 명이구나 스스로가 그렇게 자괴감이 들 때 법정에서 말이 바뀌는 거죠 정순위원회까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알려주실 것 같아요 이동재를 한동훈 연구위원을 잡는 데는 이동재의 결정적인 증언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동재의 멘탈을 무너뜨리는 것은 재판장에서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시면 검찰은 한동훈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수사는 계속 진행을 하면서 재판에서 이동재에 대한 압박이 올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앙지검에서 의외의 성과가 이동재의 입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지금 같이 불구속으로 기소됐던 서류상에서 B라고 됐던 기자 녹취록을 제공하고 했었던 기자가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나올지도 두고 봐야 됩니다 사실 제일 억울하고 답답한 건 그 기자 B예요 열심히 선배 쫓아들면서 회사의 사랑으로 산 것뿐인데 자기는 열심히 녹취했던 것뿐인데 양쪽에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습니다 재판이 취재가 진행되면 될수록 아마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 쪽 아니 한동훈 연구위원 쪽은 그다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법정에 가면 멘탈이 흔들려요 그래서 검찰들이 늘 쓰는 게 구속영장 청구하고 구속부터 시키고 나서 조사하는 이유가 그런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법무부의 인사 검찰 인사가 내일 벌어지고 하면 아 정말 검찰총장 윤석열도 이동재가 생각할 때 끈떨어졌구나 라고 느낌을 받는 순간 법정 증인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오늘 이렇게 좀 정리하고